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고태봉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 2부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조금 더 모빌리티 쪽으로 차 쪽으로 집중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 일단 이제는 차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이버의 가상의 영역이라고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온라인 아니면 사이버 영역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2부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기계로 이루어져 있던 자동차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오에스도 있고 아이클라우드 다 있지만 사실은 아이폰은 하드웨어죠. 그렇죠. 사실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이 중요하고 시가총액 상위사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드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에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강국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우리하고 좀 느낌이 별로 안 오는데 한국은 정말 제조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는 제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 8개 정도의 하드웨어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빨리 소개드리고 모빌리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스마트 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부 다 디지털화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천병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토프 센서라고 해서 타임 오브 플라잇이라고 해서 사실 신호를 보내서 일반 사물들을 3차원으로 재현하는 이런 기술도 있죠. 아이폰에요? 아이폰에요. 아 그래요? 이게 나중에 VR이나 AR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전분,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실내 공간을 핸드폰으로 쭉 비치면 요소요소 모서리, 엣지 같은 데는 점이 막 모여있어요. 그래서 전분이에요, 전분. 포인트. 점이 찍혀있는 걸 가지고 3D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 복잡한 버전인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센서가 근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센서가 7,500원밖에 안 한대요. 7,500원? 네. 근데 7m 정도까지 신호가 날아가니까 사실은 이게 나중에 더 발달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라이다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지 센서도 소니가 세계 1위입니다마는 삼성이 최근에 1억 화소가 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나서부터 소니가 급격히 무너지는 삼성이 아마 이미지 센서 쪽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제 이 센서 쪽은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리고 이 센서 쪽은 압력, 기온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장인정신이 있는 독일, 일본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인 센서 쪽이 한국이 좀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예측을 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반도체는 말씀을 안 드려도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70% 이상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요. 대신에 파운드리 업체. 지금 TSMC가 인기가 폭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TSMC요? 왜 그러냐면 각 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직접 만듭니다. TPU라 그래서 텐서 프로젝트 그래서 구글도 반도체를 만들고 테슬라도 우리가 하드웨어 3.0이 왜 이렇게 훌륭하냐. 하드웨어 2.0까지는 엔비디아나 아니면 모빌아이크를 쓰다가 직접 반도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짐켈러라는 아주 훌륭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짐켈러는 저는 거의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짐켈러가 가는 곳마다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AMD가 인텔보다 아, 그분이구나. 네. 매우 훌륭해요. 그래서 이 양반은 가서 톡톡 만들어내요. 그냥 반도체를. 그럼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생산은 또 다른 문제죠. TSMC가 위탁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업체들이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애플도 마찬가지로 맞춤복으로 다 간다는 거죠. 애플도 지금 반도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짐켈러가 테슬라의 FSD 하드웨어 3.0을 만들고 나서 2.0 대비 21배 기능이 향상됐어요. 21배? 네, 21배. 그리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나올 하드웨어 4.0은 TSMC의 7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알려진 것은 하드웨어 3.0보다 한 3배 정도 기능이 향상되는데요. 미국이 아까 제가 실리콘밸리를 소개를 드렸지만 이런 기라성 같은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반도체를 그냥 완전 만들어요. 맞아요.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NVIDIA와 한 판 싸웠죠. 젠슨하고 싸웠던 게 뭐냐. 너희 반도체 너무 비싸다. GPU 이 정도 가격이고 성능이면 나 안 쓴다. 그럼 네가 해보든가 했더니 내가 직접 하고 나서 만든 거예요. 그때 짐켈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래서 그만큼 파운드리 쪽이 중요한데 TSMC가 이미 잡아도 자기 몸집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오다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누구야.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은 아주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야 된다. 차세대 먹거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배터리. 배터리. 저희 하이티넌권의 정원성 연구원 와서 열심히 또 소개하고 있죠. 정말 제가 아끼는 저희 팀원인데 배터리 쪽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5시간 딱 활동했는데 배터리가 딱 끝나서 어딘가 내팽겨져 있다.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는 자유. 로봇과 UAM과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의 항속거리. 시간. 이때 즉 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배터리 데이트 2만 5천불짜리 차를 내놓겠다. 발표를 했어요. 현재 지금 킬로와트당 한 120불 정도 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을 53불까지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만 5천불짜리 차다. 저는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예전에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제가 아마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테슬라 네트워크가 어떤 거냐면 로봇 택시가 가능해지면 테슬라 네트워크를 구현해서 모든 테슬라 차들을 온디벤드 형태로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테슬라 네트워크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네트워크를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11년 동안 이 차를 가지고 테슬라 네트워크를 구동하면 당신 3만 불 벌 수 있대요. 3만 불. 왜냐. 지금 얘들과 1마일당 18센트밖에 요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충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2만 5천불짜리 차를 전세계 깔아요. 그런데 11년 이걸 테슬라 네트워크가 가동하게 되면 3만 불을 번대요. 그러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한참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 제가 구매를 했어요. 2만 5천불 주고 구매를 했는데 출근을 딱 하고 퇴근할 때까지는 차를 주차장에 넣어놔야죠. 24시간 중에 한 2시간 타고 나서 22시간은 주차장에 대저히 있는 게 원래 차인데 이 22시간 동안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차를 대신에 요금의 70%는 내 지갑에 30%는 테슬라 네트워크 받는 거예요. 스테디한 캐시플로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계속 굴리고. 그렇죠. 그게 지금 테슬라가 치과 총액이 왜 커졌냐 플랫폼 기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배털이라는 거는 그만큼 항소거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계속 중요해질 것 같고요. 지금 리튬 이온이라든지 NCA 계열에서 아마 나중에는 전고체라든지 최근에 리튬 에어 얘기도 나오고 있죠. 리튬 에어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배털 구동하는 건데 사실은 물성이 자꾸 흐트러져요. 그래서 최근 들어 아마 논문을 보니까 세라믹 코팅을 해서 100번 이상 충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리튬 에어를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아마 진화되어 있는 배터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자동차도 뭐 잠깐 그림 좀 볼까요? 미쓰비시 아이미보를 제가 동경 모터쇼에 가서 딱 보고 나서 처음에 보고 나서 이거 될까 싶었던 게 정말 불과 얼마 전이에요. 왜냐 와이퍼를 작동하게 되면 한 20% 배터리가 달렸는데요. 에어컨 틀면 50% 날아갔대요. 뭐예요? 이게 무슨 전기차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니산 리프 GM볼트 GM볼트는 뭐 LG화학이 전체의 한 60% 이상 정도의 코스트를 차지할 정도로 LG죠 그냥. 그 다음에 나온 게 테슬라 모델 S입니다. 2012년도에. 사실 딱 보시더라도 외계인이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전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죠 많이. 그리고 나서 또 테슬라에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야 일론 머스크의 독재 못 참겠다 하고 우르르 나와서 들어간 게 패러다입 슈처입니다. 3프로 TV와 함께 성장할 콘텐츠 제작 인재를 모십니다. 영상 및 오디오 제작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한 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신인 제작인원 한 분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VP라는 걸 만들었고요.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후에 야 그럼 나도 따라갈게 하면서 MEB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현대동차 EGMP 같은 것도 나왔고요. 도요다의 ETNJ 같은 것도 나왔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통 자동차 업체도 스케이드보드 형태의 배터리 플랫폼을 가지고 아마 차를 만들 거고요. 더 이게 발달하게 되면 자율주행의 기능까지도 여기 탑재해서 밑에 이 스케이드보드 형태만 별도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최근 들어 기사를 애플이 차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CS2020에서 소니가 비전S라는 차를 내놔서 깜짝 놀라게 했죠. 세상을. 그런데 그건 마그나라는 업체가 만들었어요. 밑에 샤시를. 무슨 얘기냐. 밑에 스케이드보드 형태만 판매하는 업체가 아주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샤시는 돈 주고 사오고 바디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얹겠다. 예를 들어 이탈 디자인 같은 데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예쁜 차 껍데기만 만들 테니 밑에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플랫폼을 사다 쓰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리는데요. 그게 아마 제일 처음에 제가 신고와 함께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nterchangeable Part 뭐냐면 사람이 타는 공간과 물건을 싣는 공간을 자유롭게 착탈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앞으로 차를. 그래서 24시간 동안 사람이 출퇴근할 때는 사람 출퇴근 안 하는 시간에는 아마 물건을 이동하는 그런 카고를 갖다 붙이는 이게 Interchangeable Part 이런 디자인이고요. 배터리는 또 제가 UAM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양력 즉 로터의 강한 회전을 가지고 비기를 띄워 올리려면 배터리가 아주 가벼워야 돼요. 지금 킬로그램당 지금 한 400W가 안 되는데 지금 배터리가 이게 이제 한 500에서 800 정도가 다른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UAM에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UAM에도 배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터 모터는요. 아마 배터리는 다 생각하고 계신데 모터를 아무도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 전동화라는 게 지금까지 석유를 가지고 결국 내연기관을 돌렸는데 이게 전기차의 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회전력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배터리가 이게 그게 모터입니다. 모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연구자석을 넣거나 아니면 옆에 구리 권선이라고 하죠. 우리 와인딩 권선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일단 전류가 달라지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열이 나고 뜨겁기 때문에 탄소 나노티브를 감게 되면 한 두 배 이상 정도 효과가 커지고요. 영하 200몇 도가 되게 되면 초전도 상태가 되죠. 초전도라는 거는 전기 저항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모터가 미친듯이 힘이 세질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초전도인데 최근 보시게 되면 상온 초전도 기술이 개발됐다. 이런 일이 나와요. 15도에서 모터에 일단 저항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발달 때문에 모터의 힘이 아주 강력해진다면 사실은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로봇을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로봇의 DOF라는 개념이 있어요.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해서 6축자유도, 7축자유도라는 건 뭐냐면 관전이 몇 개 있느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그 마디마디마다 들어가는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에 모터, 뒤에 엔코더, 리듀서 이 세 개가 붙으면서 액추에이터가 되는데요. 역시 강력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터가 필수적이겠죠. 그렇겠죠. 모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터는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히토류인 네오디움 같은 걸 자꾸 무기화시키려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히토류의 상당분이 중국의 매량도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난번 중국과의 히토류 전쟁에서 히토류 회피 기술을 만들었죠. 나노 수준으로 이걸 분해해서 아주 겉에만 코팅을 시켰는데 성분이 비슷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기술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소재. 얼마 전에 현대동차가 롯데하고 신소재 관련해서 손을 잡았다. 신 회장님하고 그런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결국 현대동차가 현대동차가 CFRP, 카본파이버 때문에 또 기술 제휴를 맺거나 아니면 소재를 아람코하고 제휴 맺었다는 얘기도 나왔죠. 이 소재는 뭐냐. 카본파이버라든지 드랄루민 같은 이런 새로운 신소재가 있어야 자동차나 아니면 UAM을 훨씬 더 잡아도 가볍게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에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포스코가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소재 쪽에 얘기를 나눈 것도 미래의 어떤 이런 소재들 개발에 포스코가 일단 소재 전문기업으로 일단 탈복금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많이 표명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신소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로봇하고 자동차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도요다가 이 팔레트에서요.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배송하는 그 다음에 콘티넨탈의 큐브라는 노란색 자율주행차에서 아까 말씀드린 애니몰이라는 사족보행 로봇이 등에다가 짐을 지고 가고 있죠. 그리고 포드가 다이너믹 벤이라는 자율주행 트럭에서 애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트1을 충전시키고 있다가 배송할 집 앞에 딱 가게 되면 이 로봇이 물건을 들고 배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과 로봇을 동시에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들겠다는 업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지존 버스턴나라믹스 세계 1위 가장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아까 날파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미국 국방부에서 최신 기술을 가지고 일단은 펀딩을 하는 기관인데요. 빅독이라는 로봇을 2000년 초반에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걸프전에서 우리가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그 더운 사막에서 전쟁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파가 어떻게 했냐. 군장을 메고 분대 단위나 소대 단위로 따라갈 수 있는 로봇을 한번 개발해봐라.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모터 기술이 못 따라왔고 배터리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엔진을 가지고 작동했어요. 이 로봇이 그런데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사실 우리 군대에 가서는 기도비닉을 유지하라 말이잖아요. 그런데 엔진에 로봇이 따라다니는데 어마어마한 탱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MIT에 재촉이 같은 소리가 막 나는구나. 재촉이보다 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MIT 공대에다가 이거 전동화 시켜라. 모터하고 배터리를 가지고 조용하게 좀 만들어라. 이게 사실은 보스터나믹스가 나온 이유입니다. 지금 MIT 공대가 사실 이쪽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밑에 MIT하고 네이버가 손잡은 미니 치타라는 게 밑에 보이신가요? MIT 플러스 네이버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인데 잘 보시게 되면 네이버 스티커가 붙어있죠. 잘 안 보이시나요? MIT 김상배 박사라는 분이 사실 한국 분이에요. 그런데 지존입니다. 지존. 이쪽에? 네. 이 로봇 치타가 결국은 보스터나믹스의 스팟 미니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왜냐? 이 보스터나믹스가 MIT에서 분사한 거거든요. 달파의 후원 MIT 기술 그래서 보스터나믹스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현대용차가 얼마 전에 네이버하고 손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이버 랩스가 한국 로봇계의 지존입니다. 한참 일본의 아시모 어쩌고 혼다의 아시모는요. JMP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구닥다리입니다. 그게 발전이 없었어요. 그냥 구닥다리도 아니고 아주 아주 왜 그러냐면 우리 잘못하는 거야. 그게 제일 제일 잘나가는 걸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아시모는 한번로 갔고요. 왜냐하면 IMU하고 폴스앤토크센서라는 게 생기고 나서요. 로봇이 그러니까 JMP는 쉽게 말하는 이런 겁니다. 좌표를 찍어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땅바닥에 질질 끌리고 다니고 있죠. 이게 땅바닥에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가는 로봇이요. 지금 로봇은 아시겠지만 폴스앤토크센서가 어떤 거냐면 뛸 때 슬로우 비디를 보시기 때문에 로봇이 툭 뛸 때 모두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네 발이 동시에 떠요? 네. 이게 사실 예전에 거의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로봇이 어떻게 뛰냐. 진짜 개처럼 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속 48km 뛰는 로봇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동물 생물계에서 제일 빨리 뛰는 동물이 뭐겠어요? 치타. 치타죠. 이족보행 중은요? 이족 중에는 타죠. 타죠. 이 두 개의 근력과 운동을 면밀히 파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IMU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자이노스콥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센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폴스앤토크센서는 뭐냐면 자갈밭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면이 움직이게 되면 로봇이 못 다닙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리 흙이라든지 아니면 자갈밭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이 사족보행 로봇이라는 게 쉬운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치타가 순간적으로는 몇 킬로나 나와요? 시속 90킬로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0킬로나 나올까요? 그런데 그래봐야 몇백미터 못 뛰지. 숨차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뛰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배터리하고 무게 소재 기술하고 배터리 기술이 필요하겠죠. 기술하면 한 60킬로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같은 48킬로가 제가 신기록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빨라지겠죠. 그럼 예수님 나중에 타고다녀도 되겠잖아요. 말같이 말같이 아니 UAM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로봇을 타고 다니니까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로봇인데 이번에 버스턴 다이믹스 인수할 때 제가 그런 얘기들을 언론에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턴 다이믹스도 현대체한테 튕길 짬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스타죠. 버스턴 다이믹스가 다 끝내줍니다. 상용화는 다른 문제죠. 몇 천만에 나오면 지금 스팟 미니를 7만 5천 불 7만 4천 5백 불 7만 4천 5백 불에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유니티리 로보틱스라고 보이시죠. 바로 밑에 이게 중국의 씽씽왕이라는 박사가 결국 만든 업체인데요. 천재예요. 여기도 천재예요? 중국의 정말 천재입니다. 이 양반이 만든 유니티리 로보틱스 밑에 보시게 되면 유니티리 로보틱스의 빠른 진화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조금 꺼만해서 안 보이실 텐데 불과 2013년도에 미국 로봇을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2020년도에 4개의 버전이 진화가 되면서 가장 지금 진화된 버전이 나왔는데 이 로봇을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겠대요. 얼마일까요? 만불? 만불. 만불. 어떻게 하셨어요? 나 공부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7.5배입니다. 가격이. 버션나믹스가 만약에 이걸 대량 생산해서 진짜 가격 경쟁을 얻으려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현대가 대량 생산은 또 귀재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알라바마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UPH 유닛 퍼 아웃 한 시간 동안 유닛이 무려 73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73대를 만든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자동차 73대가 한 시간 만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1분에 1대 이상 나오는 거죠. 차가. 찍어내는데 선수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 제일 빠릅니다. 알라바마 공장. 그래서 그런 컨베이어를 타서 로봇을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밸류체인 부품의 밸류체인도 한국 부품사들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아마 로봇 쪽으로 제가 봐도 업종을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2O 시대에 오프라인을 담당할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말씀드리자면 케이스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그 다음에 쉐어된 서비스 일렉트리크 퀘이션 이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자동차 업체에 불어닥치고 있는 변화입니다. 초연결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최대 강점이 뭘까요? OTA입니다. OTA 오버디에어로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는 기술이에요. 자 코나도 화재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만약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소프트웨어를 리콜 가야죠. 리콜 가야죠. 똑같이 리콜 통지분 가고 갔을 때 저 첫 곡 필요한데요. 렌트카 대신 타시죠. 굉장히 불편해요.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럴 때마다 돈급 안 줬다고 짜증내잖아. 그랜전도 왜 소나 타주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 많이 유발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OTA가 됐다. 그러면 사고가 딱 터지면 소리소문 없이 다음날 아침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겠죠. 실제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내고 차를 샀을 때 이게 되는 차와 안 되는 차는 금형에 나눠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컨버전스 융복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테슬라는 이 네 가지 기술이 동시에 구현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2.0 그 다음에 하드웨어 3.0에서 4.0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PCB 기판만 바꿔 끼게 되면 가장 첨단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를 해서 하드웨어를 컨트롤링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네 가지는 한꺼번에 봐야 된다. 왜냐? 테슬라가 말씀드렸지만 2만 5천불짜리 차가 나올 때 테슬라 네트워크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 차는 그거 못하는 거야 가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로봇 택시로 업데이트가 딱 되는 순간 2012년에 산 테슬라도 일단 기판을 바꾸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게 되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 차가 끝냈어 아니면 구닥다리아가 아니라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도 제동거리도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도 높여졌죠 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가지고 테슬라가요? 테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하드웨어 코디네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결국 이게 한꺼번에 다 돼야 된다는 거고요. 현대차가 카누하고 손잡았어요. 카누? 카누가 이번에 아마 상장을 할 텐데요. 얼마나 가격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카누가 위에 보시게 되면 모양이 어떻습니까? 밑에 스케이드보드 형태의 보드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각각 바디를 다 따로 붙여서 다른 종류의 차를 만들어냈죠? 제일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핸들이 있나요? 핸들? 핸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예요? 무조건 자율주행. 무조건 자율주행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드보드 형태에다 바디를 마음대로 착탈하려면 핸들이 없습니다. 레벨 4단계가 되면 결국은 다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밑에 샤시에 위에 사람이 탈 때 캐빈 그다음에 물건을 쓸 때 카고 마음대로 착탈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인터체인저블 팟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대도 지금 이제 EGMP에 아마 내년부터는 통합제어기라는 걸 붙여서 자율주행 통합제어기를 붙이겠다고 이번에 인베스터데이에 발표를 했죠. 그게 뭐냐면 OTE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현대차도 테슬라처럼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들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기반 기술들이 자동차만 쓰이느냐? 아닙니다. 모빌리티의 영역은 스카웃 같은 배송용 로봇서부터 결국은 킥보드라든지 로봇 셔틀 이렇게까지 계속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케이스를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현대정차가 30%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UAM입니다. UAM UAM은 지난번에 저희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죠. 3%에 와서 아마 되게 낯선 기술일 텐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강에서 중국의 이항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했죠. 네. 맞아요. 이항 주가 최근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막 30%씩 올라가요. 이항이. 네. 그래서 이항도 아마 이제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의 상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UAM은 지금 한화 시스템하고 현대정차인데 한화 시스템은 2026년도 네. 그다음에 현대정차는 2028년도 부터 아마 제품이 나올 겁니다. 한화 시스템은 카렘 에어커리프트라는 미국 업체하고 손을 잡았고 네. 그래서 오버에어라는 자회사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26년도에 버터플라이라는 비행기 갖고 와서 아마 서비스를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2025년도부터 서비스 시작되고요. 30년도에는 노선이 많이 확장되고 네. 35년부터는 무인기를 허용하겠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아마 여의도 상공에서 나르는 UAM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깨알같이 붙어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300개가 넘는 업체가 UAM을 해보겠다라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차도 아까 제가 로봇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컨셉 디자인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대량 생산을 못하면 끝입니다. 300개는 아마 시장에서 나 M&A 해줄 사람 없을까 아마 이런 것도 반반이 있을 거예요. 스타트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비행기라는 걸 스타트업이 그냥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서 다 만나봅니다. 대량 생산해야 되고요. 컨베이어 벨트를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버에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13억 정도로 시작해서 나중에 2억 정도까지 가격을 낮추는 조건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지려면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공차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을 하셨던 신재원 박사님 나사의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3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서열이. 이게 전문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최고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식사를 한 번 했는데 정말 저도 피가 끓는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제가 계속 어벤져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삼성, LG, SK, 네이버 같은 한국의 훌륭한 IT 기업들하고 어깨 동무하면 된다. 그런데 같은 생활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도요다가 조비에비션이라는 회사에 수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IT 기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AM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UTM이라고 결국 UAM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보통 UTM이라고 부릅니다. UAB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건데 지금은 사람이 파일럿의 어떤 동물적 감각에 많이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통신하고 위성이 UAM을 꽉 붙잡아주고 안전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통신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조차도 한국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UAM은 정말 대한민국이 한 번 세계 1등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현대용차와 대한민국에 있는 IT 기술들이 UAM에 집대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소개를 8개를 드렸고요.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라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 사람이 탈 공간이 없는 무기들이죠. 이게 스마트 웨퍴입니다. 스마트화를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북한이 제네식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한국에서는 제가 아마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포츠의 최대 강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죠. 게임하면 한국. LPG에서 지금 우리 여성 선수들도 한국이 나오면 재미없다 얘기하는데 이스포츠는 대한민국이 꽉 잡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 스마트 무기들이 필드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모니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게임처럼 보이겠죠. 스타크래프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술 운용 능력이죠. 스마트 웨펀의 전술 운용 능력이 일반 병사급에서 수준이 제일 높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네. 사람 안 탄 전차 이런 게 쫙 가는 거야. 그런데 막 피해가 여기서 조정하니까. 아니 웬만한 제가 봐도 군대의 CPA는 장군님들보다 아마 사병 중에 게임 잘하시는 분들이 게임하면 훨씬 잘할 거예요.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드론 공격할 수 있는 드론 대대에 창설했잖아요. 만약 이쪽에다가 미사일 잔뜩 왜냐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수백억 하는데요. 얘는 천만 원밖에 안 해요. 드론이. 군용 드론이. 그래서 이걸 제가 봐도 편대를 가지고 한번 쫙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누가 감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배터리의 항속거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진짜 전투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났다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날 수 있는 비행기들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강행해질 겁니다. 현재도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수능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 스마트 무기들이 도입되게 되면 저는 몇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스마트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스마트 웨폰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대신에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바로 하사나 중사가 되지 않을까. 하사나 중사.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너무 기술 얘기만 드렸기 때문에 주식 시장하고 조금 접목을 시켜볼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가 뭐냐면 카본 리트럴리티 즉, 탄소 중립. 네. 이거는 2050년까지 모든 나라들이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가 되려면 앞으로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거예요. 뭐냐? 탄소 제로 경제가 되려면 탄소 경제가 죽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스트랜디드 에셋 즉, 좌초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하는 나라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을 변화시키거나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라는 게 제가 기획재정부의 뉴딜 자문위원으로 있는데요. 우리 주식 시장에서 생각하는 탄소 중립하고요. 정치에서 생각하는 탄소 중립의 강도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있는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다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에 이미 유럽과 미국은 탄소 피크를 찍었어요. 계속 탄소가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도에 탄소 피크를 찍었어요. 중국은 2030년도에 피크를 찍을 거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제로가 될 때까지 모든 석탄 발전 철강사들도 어떻게 하고 지금 코크스를 가지고 결국은 쇳몰을 만들죠. 어마어마한 탄소가 배출돼요.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이 수반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위에 딱 보시게 되면 탄소를 제일 배출 많이 하는 회사인데 제가 혹시 칼맞을까 봐 제가 브랭크 처리를 했습니다. 물음표로 해놨는 게 사실 1위서부터 쭉 등수가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아니면 한국 한국에 알 것 같은데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으세요? 그런데 밑에 산업을 보게 되면 발전 압도적으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일단 탄소경제 이걸 그런데 왜 절박하게 못 느끼냐면요. 파리 기후회박도 그렇지만 온실가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태양에서부터 복사에너지가 지구에 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반사해줘야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온실효과가 먹겠습니까? 결국 시골에서도 추울 때 비닐하우스 딱 만들어 놓게 되면 따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CO2라든지 NOX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와서 대기권의 막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다시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는데요. 2050년까지 0.5도 정도 올라가는 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런데 1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빙하가 다 높고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고생을 했지만 또 나타났던 자연재해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는데 지열이 너무 뜨겁고 대기가 건조했고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25%에 해당되는 크기가 전소됐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는 지금도 불 못 끄고 있잖아. 맞습니다. 호주도 엄청 나섰고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 다 지열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 끌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뭐였죠? 산샷된 붕괴 직전까지 갔죠. 대홍수. 왜냐하면 수증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보통 구름이. 최근에 구름이 머금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원실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 현생 인류가 6500만 년 만에 멸종될 수 있다는 거예요. 2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게 트럼프는 야 이 환경마피아들 헛소리 난 안 따라가 그거 했던 게 사실 파리기업약에서 탈퇴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조 바이든이 되고 나서 파리기업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사인한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친환경 얘기하는 것보다 미국이 가세하게 되면 훨씬 속도가 붙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뜨겁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디지털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차트가 결국 거의 정리입니다. 아날로그 경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완전히 변화되겠죠. 첫 번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소 경제가 결국 죽고 그 죽음의 어떤 시체를 밟고 탄소 제로 경제가 싹을 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날로그 경제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이다. 디지털 경제가 플러스 100이다. 퉁 치면 제로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GDP 그로스 내지는 기업의 실적 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PER 이런 밸류에이션을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면 성장이 제로인 회사는 투자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해야죠. 안 해야죠. 그런데 주가가 왜 올라갈까요? 밸류에이션이 차기 기술에 훨씬 더 많이 가중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제가 차트를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밑에 주황색은 어닝이나 아니면 GDP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지수를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결국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을 차등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차등 적용을 받느냐? 우리가 ESG라는 얘기 많이 하죠. ESG는 지금까지는 착하게 사세요 라는 어떤 덕담처럼 들렸는데 이게 사실 화웨이는 ESG에서 뭐에 걸려서 화웨이를 자꾸 잘라낼까요? 거버넌스입니다. 맞습니다. 거버넌스입니다. 왜냐? 인민군들이 그대로 옮겨갔죠. 화웨이로 대부분 다 C레벨은 다 장성들입니다. 인민군에서 어떤 정보를 담당했던 분들이 화웨이를 다 옮겼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거버넌스의 불안함 때문에 다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환경이죠. 환경이 지금 탄소 경제를 몰락시키고 결국은 탄소 제로 경제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ESG는 뭐냐?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선진국들의 횡포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 100년 동안 자기네들 환경을 다 시켜놓고 탄소 어마어마하게 배출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거잖아요. 이제 개발도상국가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탄소 뿜어내면 앞으로 인정 안 하겠대요. 사실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사단의 거도 차이가. 그렇죠. 특히 투자도요. 블랙락서부터 한국 국민연금부터 한 50%를 ESG 베이스로 가겠다는 거죠. 결국은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투자의 방향을 설정한 게 ESG입니다. 이런 회사 밸류에서는 더 줘 이런 거죠. 속도는 미래가 빨리 오겠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가 툭 터지고 나서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게 COVID-19는 속도 그래도 누가 마중물이라든지 돈을 안 부으면 다 말짱 허무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돈을 돈을 집어넣어요. 누가 더느냐 통화정책이 끝나고 나면 각국이 재정정책을 쓰죠. 재정정책의 방향은 미래기술에 집중되지 아마 좌초자산 쪽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도 똑같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여기 2025년까지 114조라는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굉장히 강한 파워를 이쪽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테크노믹스 즉 테크놀러지가 이코노믹스 경제를 이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 내에서 경제 지표들 그 다음 어닝 이런 것들이 형편없이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전세계 주가지수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은 주가 상위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도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게 되면 딱 정리되죠. 반도체 3사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그 다음에 바로 CMO 이건 바이오 기업 두 개 삼성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배터리 두 개 배터리 두 개 LG화학 그 다음 삼성 SDI 그 다음에 플랫폼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나오죠? 플랫폼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10등이 매달려 있는 게 9등 8등이 10등이 왔다 갔다 하는 현대자동차 그 다음 모비스 기아자동차 그러니까 12 뭐 12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모빌리티죠. 그러니까 이걸 결국 좌초자산으로 볼 거냐 자동차를 아니면 미래의 탄소 재료 경제의 가장 선도 주제로 볼 거냐 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아마 확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미래만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게 테슬라 니오 샤워펑 이라든지 리상 리상이 CH 오토모티브라고 해서 예전에 디리추싱이 투자를 했던 회사인데요. 이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텐센트라든지 테크 자이언트들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중국은 487개 EV 전기차 업체가 있는데요. 가장 선두주자들이 바로 니오라든지 리상이라든지 샤워펑 같은 업체입니다. 2019년 1월이 100이니까 딱 보시더라도 테슬라 같은 애들은 한 11배, 12배 올랐죠. 네. 주가가 11배, 12배 올랐어요. 두 번째 그룹이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우측 보시면 2019년 1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플러스는 났는데 상승 기울기가 테슬라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런데도 플러스는 났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좌초자산과 미래의 기술 간에 치열한 제가 보기 다툼을 하고 있는데 정계선에서 그렇죠. 그래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에요. 다행히 기아자동차와 현대용차가 제일 선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년 동안 현대용차가 굉장히 많은 기사들 그다음에 재휴 투자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차트 미래는 안 돼. 좌초자산만 부각되는 일본 차들 아냐? 일본 세컨티어들 보시더라도 제가 르노라 아니면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주이스트랭 제가 맨날 더맨더머라고 부르는 기업들도 있죠. 더맨더머가 손을 잡아서 최근에 대형화됐는데요. 스바르 마스다 스즈키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세컨티어도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빌리 자동차만 제가 표를 그려놨지만 많은 산업들에서 아마 이런 세 가지 그래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얘들이 더 가는 거예요? 아니면 소외된 기업들이 갭매우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됐나요? 지금 겨우 AI 겨우 빅데이터들이 막 조금씩 제가 보기엔 태동하고 있죠. 아까 제가 탄소 제로 경제를 말씀드렸을 때 2050년까지 완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2020년 30년 동안 앞으로 변화될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2050년도에 탄소가 제로가 되려면 자동차의 러닝 피리오드가 보통 15년입니다. 한 10년 타고 중고차 시장에서 한 5년 정도 돌아다녀요. 그러면 탄소 제로가 되려면 15년 정도 빼면 몇 년이죠? 2035년. 그래서 각국이 다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한 15년 정도는 차를 팔아야 되는데 내연기관 차가 아마 2030년 정도의 구매 행태는 어떨까요? 안 사지? 안 사죠. 안 사기 중고차가 중고차가 돈값이 될 텐데 그렇죠? 벌써 내가 볼 때 2025년 넘어가면 안 사기 시작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누가 받아주겠어? 이게 아마 레귤레이션 처음에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나중에는 안 만들면 페널티를 줄 거예요. 결국 걔도 한다는 겁니다. CO2 배출량의 16%가 교통수단에서 제가 비롯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통 주식의 고수들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밸류 시즌이 하이멀티플을 받다가 결국은 생산이 더 많이 되고 수익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멀티플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당분간 이 테크놀로지 에서 당위성을 가진 업체는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전통기업이 미래기술로 바뀌어가는 과정 에서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적용받는지가 달라지겠죠. 지금은 PR, EVA, PBR을 보지만 아마 나중에는 PSR을 보는 단계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공차가 100조입니다. 매출액이. 만약에 테슬라처럼 PSR 20배를 받게 되면 2000조가 되죠. 사실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지금 현대공차도 현대공차가 아닌 거죠. 주가가. 그래서 그거는 기업이 어떻게 바뀌느냐. 특히 이번 11월에서부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올려놨던 주식을 한 470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도 어떤 외국인일까를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게 지난 10년 동안 디벨럿 마켓 즉 선진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봐온 투자들 아닙니까? FANG이 시가총액 상위사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계속 멀티프를 높였던 주체예요. 그런데 이제 DM이 EM으로 옮겨가요. 이머징 마켓에서 그러면 이머징스러운 산업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 어마어마한 밸류션을 보고 EM의 비슷한 동전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할까요? 사실은 그 주체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아마 코스피 주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네요. 10년 동안 선진국 시장에서 쭉 올라갔던 그 돈으로 거기서 번 돈으로 이제 이머징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투자할지 여러분이 이제 판단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태봉 센터장님의 의견이시고요. 무슨 자산이라고 그랬죠? 좌초자산 좌초자산에서 무슨 자산이라고 성장으로 성장으로 거기에 딱 엣지에 딱 있는데 우리 고태봉 상무가 보실 때는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상당히 그래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방향이 맞다 그러면 특히 현대경찰 말할 때도 한 5년 동안 잃어버린 5년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무런 정책적 선택을 못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1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보면요. 저도 지금 숨이 찹니다. 인사를 보면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인사도 가장 첨점에 있는 분들이 다 이번에 C레벨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 속도나 힘은 더 가속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저희가 그려봤습니다. 미래가 보이면 투자도 역시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도움이 좀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태봉 센터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도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